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초정보등록에 회사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교재 앞페이지를 보시구요 수검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용 프로그램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출판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료실에 가셔서 전산액의 1급 데이터를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데이터를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메시지창의 방과 같이 마지막에 뜹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k-lab 교육용 아이콘이 생성되는데 더블클릭합니다 급수 선택을 전산액 1급을 하시고 하단의 회사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최초 구입시 회사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학습을 위해서 미리 데이터를 불러다가 사용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상단의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예를 해줍니다 좌측에 회사가 나온 것을 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창을 닫습니다 이제 회사 데이터가 다 다운받고 설치가 됐으므로 중간에 회사 코드 풍선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학습할 회사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회사 등록 메뉴는요 회사 등록 메뉴는 전산세물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최초로 작업해야 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말 그대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놓고 회사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관련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기초 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우측에 회사 등록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회계 연도를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회계 연도를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 회계 연도는 계엄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계엄년월일이 2011년이면 2011년이 1기가 됩니다 올해가 2015년이므로 5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법인 등록번호를 쓰는 란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의 맨 앞에 있는 세 자리는 세무소 코드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있는 두 자리는요 개인, 법인, 면세 등을 구분하는 코드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고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하시오 시험시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회사를 미리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회사 하나를 제공하고 그 회사에 자료를 넣어놓고 입력된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고치거나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지만 학습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상세히 조금씩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의 중간에 두 자리가 1번부터 79번이면 개인을 의미하고요 중간에 두 자리가 80번대이면 법인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교재를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쓰는 자리가 있고요 대표자 주민번호를 쓰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는 자리가 있는데 옆에 풍선 도움말을 누르시면 우편번호 검색창이 뜨고요 도로명 주소하고 신 주소죠 예전의 주소 지본 주소로 입력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옆에다가 도로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조회된 데이터가 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선택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신 주소에 여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업태 종목 쓰는 자리가 여기 자리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엄연호를 쓰는 자리가 17번에 있습니다 설립연호를 쓰는 자리가 16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소를 쓰는 자리가 21번에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될 경우 주로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대표자 주민번호 주소 시험 볼 때 주로 사업장 주소 위주로 나옵니다 업태 종목 그 다음에 계엄연호를 일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소 메뉴에 추가 사항에 전자세금계산서 관계되는 거라든가 각종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이메일 쓰는 부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험에는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사항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문제 출제 유형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정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문제를 푸실 때 사업자 등록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점검하시고 누락된 것을 찾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회계 1급 선택하시고요 전산회계 1급 회사 코드 자료에서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 주식회사 우정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의 회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점검이 가는 것이므로 점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상호명 주식회사 우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표자명 맞습니다 3번에 계엄년월일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합니다 2011년 1월 1일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다 입력합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3번에 있는데요 프로그램 메뉴 3번에 법인 등록번호가 입력이 안되어 있으므로 입력을 합니다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봅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에는 동의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우편번호 검색버튼을 눌러가지고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 끝에 해당되는 그 도로명에 동의 표시됩니다 맞는 것임으로 넘어갑니다 8번에 업태하고 그 밑에 보시면 업태 제조 그 다음에 종목 나오는데 프로그램 8번하고 9번에 넣는데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영등포 세무소 이렇게 되어 있구요 21번으로 확인하는데 영등포 세무소가 맞습니다 자 전부 다 맞기 때문에요 수정이 끝났습니다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다시 보시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2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보입니다 계속 공부를 할 경우 우측 상단에 보면 회사 변경 버튼이 있는데 이 회사 변경 버튼을 눌러서 회사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번 문제 풀고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그리고 다음에 할 것이다 그러면 앞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죠 주식회사 영진으로 회사를 바꿉니다 기초 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회사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요 법인 맞고 회사 이름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맞구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맞습니다 3번에 계엄연올릴 보시면 계엄연올릴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합니다 자 법인 등록번호 맞구요 주소를 봤는데 주소도 맞습니다 가산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므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이 틀리게 되어 있으므로 종목을 바꿉니다 세무소가 입력이 안되어 있으므로 21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소를 눌러서요 금천 상단에 금천이라고 입력하거나 보이면 금천을 누르면 됩니다 상단에 금천이라고 입력하시면 세무소가 많을 경우 세무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을 경우 상단에 검색 버튼을 눌러서 찾으면 더 빠릅니다 금천이라고 넣으시면 곧바로 금천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 중에 세무소만 입력하는 것이므로 본전 관할 세무소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21번 세무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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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